오늘도 모이하트에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호스카 마카로 스펀지 바블 색칠해볼게요 먼저 스케치 선을 따라 그려볼게요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흰색 부분을 색칠해볼게요 잘 따라하고 있어 잘 따라하고 있어 노란색으로 색칠해볼게요 스펀지 바블의 얼굴과 팔을 색칠해볼게요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갈색 바지와 다리를 색칠해볼게요 갈색 바지와 다리를 색칠해볼게요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주황색으로 로켓을 색칠해볼게요 주황색으로 로켓불을 색칠해볼게요 로켓불을 색칠해볼게요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파란색 눈과 모자를 색칠해볼게요 파란색 눈과 모자를 색칠해볼게요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검은색 부분을 색칠해볼게요 검은색 부분을 색칠해볼게요 검은색 부분을 색칠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색칠을 깔끔하게 마무리해볼게요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오늘도 모야아트 그림 그리기 재밌었나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꼭꼭꼭 눌러주세요